하얀 물체가 도널드 트럼프의 저택을 네 발로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몸통엔 장치들이 붙어 있고, 다리엔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대선 승리 이후 로봇계가 그의 저택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로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네믹스의 로봇계 스팟입니다. 미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스팟이 비밀경호국 소속임을 확인했다고 뉴욕포스트에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 기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감시기술과 경호작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팟은 계단을 노르고 직접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입증돼 이미 미국에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암살 위기를 겪은 만큼 성능이 증명된 스팟을 경호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